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과 먹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내숭연주 선생님께서 과일 좋아한다고 사과를 보내주셨어요 네 사과를 받아줘 이게 황금사과라고 해요 진짜 색이 이렇게 노랗고 황금색 같아요 이름이 신하노골드?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신하노우 완전 맛있어요 여기 속이 황금색인데 제가 한번 깎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때도 아삭아삭해요 푸석이 사과처럼 푸석거리지 않고 완전 신선하네요 색이 노랗아요 제대로 빈엉물 안에가 진짜 황금처럼 완전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네요 제가 최근에 먹어본 사과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연주쌤을 묶은 후에 완전 맛있네요 연주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